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새벽 4시 40분경 만취한 20대 벤츠 차량 여성 운전자가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50대 남성을 후미 추돌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 보시죠. 음주운전도 문제지만 사고 직후 20대 여성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강아지를 건네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도 불응하며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맹렬히 저항하다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망한 50대 운전자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 안타까움이 더해졌는데요. 4.1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된 20대 여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당시 해당 여성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커뮤니티에는 사고 후 현장 모습과 함께 목격담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새벽 엘리에나 호텔 앞에서 사고가 났다. 20대 여성분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말하며 사고 상황을 전했는데요. 이어 사고 내고도 개를 끌어안고 저렇게 앉아있다가 경찰한테 협조 안하고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찡찡대면서 엄마랑 통화하겠다더라. 몇 분간 신랑이 한 후 수갑차고 갔다고 말하였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벤치녀가 몰던 흰색 벤치 차량에 오토바이 후미가 박혀있는 모습이 담겨있었고 오토바이는 사고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쓰러져 있습니다. 진짜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무서워서 돌아다니기도 힘드네요. 이러시는 분이 있는 verschもし pontos에서 감사합니다.